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소윤 작가님이 지으신 운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이소윤 작가님은 더 해빙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3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운이 강한 부자들이 세 가지 특징. 타고난 그리스의 크기와 부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자들이 공통점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운이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돈은 사회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이 불안해지지요.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이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지요.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성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세상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이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질 눌린 행운은 제대로 한 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 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세번째, 인간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신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운의 원리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2. 좋아하는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일반적으로 흥미와 적성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니까요. 워렌 버핏처럼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성공한 이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신화 아닌 신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학 전문가의 시각으로 5만여 명의 직업운과 적성, 흥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는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일과 취미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일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기준이고 취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니까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해서 직업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서 성공했거나 혹은 흥미가 적성과 우연이 일치해 능력으로 개발된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률적으로 1만 명 가운데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0.01%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성공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기보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고 점점 흥미를 키워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적성과 직업에 대해 상담할 때 자신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중 가장 견딜 수 있는 일을 선택하도록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인내로 쌓인 직업적 내곡은 설사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답니다. 운의 원리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한다. 3.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음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과 생활에 만족한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1위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1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험,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9.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리세요.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운의 원리, 행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려라. 4. 행운은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한다.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돈과 명예가 따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좋은 인연을 만나 쉽게 난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한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을 공치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셈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 이것이 운명학에서 다루는 행운의 제1법칙입니다. 먼저 운명학에서 말하는 방향의 의미를 풀이해 볼까요? 개개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명과 운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바로 선택의 시간이지요.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올바른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내리막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타이밍에 선택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옮겨 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수확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답니다. 나쁜 방향이라 할지라도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하면 손실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운명학적 진실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이며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운명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타이밍과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의 원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서윤 작가님이 쓰신 운 준비하는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1장 운명을 말한다, 2장 재운을 말한다, 3장 가족 운을 말한다, 4장 인연법을 말한다, 5장 악연을 말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재운을 말한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의 내용도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이서윤 작가님이 쓰신 모든 책 4권을 리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재생 목록에 이서윤 작가님을 추가했으니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